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회에 시험을 치렀죠. 바로 A형입니다. A형 품질경영기사 감옥 중 품질경영에 해당되는 8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페이지가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 같은 경우는 이론이고요. 2권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유형이 되죠. 이 교재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 2019년 문제인데요. 2019년 9월 20일 날 교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했는게 너무 빨리 팔려가지고요. 바로 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마 개정 16판이에요. 9월 20일 개정 16판 첫번째 2인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정 16판 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깐 요 전의 연도 즉 2018년도라던가 라는 교재가 뒤에 책 끝부분에 붙어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의 페이지는 다 맞아다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보시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문제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당연히 20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며 나오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도 좀 나왔네요. 다른 감옥에 비해서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동일한 감옥. 동일한 문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동일한 문제는 항상 이렇게 거의 50%는 일반적으로 넘는데 품질 경영같은 경우 이렇게 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아홉 문제밖에 되지 않아야 하였다. 똑같은 문제가. 그러나 그런대로 다행인 것은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많이 유사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감옥에 비해서는 덜 유사합니다. 약간은 덜 유사한데 그래도 야가 몇 문제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8문제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신규가 있죠. 신규. 아 이 신규는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바로 상당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을거에요. 자 그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신규가 3문제 나왔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해도 강언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감옥에 비해서 하여튼 좀 그런 경향이 있네요. 이번 시험 문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1과목 실험계획법, 2과목 통계적 품질관리, 3과목 생산시스템, 4과목 신뢰성관리까지는 과거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더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5과목인 품질경영은요. 과거, 옛년에 비해서 약간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좀 야는 생산시스템과 비슷하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과목 중의 하나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은 학생신분의 분들보다는 제학생이 아니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좀 더 쉽죠. 왜냐하면 좀 들어본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번부터 84번까지는 기출문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죠. 기출문제인데 얼마나 웃겠냐. 84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 교재에는 없으나 상식층이 문제이고 2015년도의 기출문제하고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뭔지 자목 궁금한데요. 84번 보겠습니다. 84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종합적 품질경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인 구조로서 활용되고 있는 팀이란 무엇인가. 우리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팀에 대한 설명이다. 팀의 활동으로서 틀린 것은 동일한 작업장의 조직원으로서 구성된 자발적인 문제해결집단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주어진 어떤 일 과업이 있는데 일단 완성되면 해체되는 테스크 폴스라고 하는데 어떤 고가업에 해당되는 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3번 같은 것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팀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 4번에 1년의 작업이 할당된 단위로서 구성원들이 융통성 있게 작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경명은 다른 한몫에 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냥 게임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게 되어있고요. 아예 교재 없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87번입니까. 87번이죠. 87번 제가 어떻게 분석했느냐. 완전 신규 문제이며 난리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저 못 푼다라는 거죠. 저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결론적으로 풀게 되었는데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494쪽에 아닌데 87번이 뭐죠. 완전 신규 문제이고 난이도가 매우 높다. 형 교재에 없음. 오케이 8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87번은요. 전통적으로 제품 제품은 형상이 있는 것이고요. 서비스는 형상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 대해서 세스어등은 4가지 차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4가지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형태가 없다. 무형성. 분리성.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비분리성. 분리할 수 없다가 서비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시성. 균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분리성이요. 비분리성. 그렇게 4가지의 어떤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자주 나왔던 문제를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9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실제 교재의 계량기 정리인데 이건 신규 문제이지만 난이도는 중하에 해당되므로 이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다는 말이고요. 다음에 100번 같은 경우는 현재 교재에 없고 신규 문제이면 난이도가 나름대로 높은 것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0번. 여러분 100번이 뭐라고 되어있느냐라고 하는데 교재에 없었던 내용이래요. 바로 소급성의 정의입니다. 연구개발, 산업생산, 뭐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되었을 때 국제 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용어 자체가 뭐냐. 소급에서 적용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급성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바로 소급성이었어요. 교재는 없었고요. 이것도 제가 억지로 찾아서 즉 인터넷으로 찾아서 답을 찾는 그런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동일한 거 한 문제를 한번 봤으면 좋은데요. 바로 96번이라든가 바로 97번이 되네요. 96번 같은 경우는 품질코스트의 평가코스트고 97번도 품질코스트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품질코스트는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번과 97번을 잠시 보게 되면 96번은 상식, 당연히 나왔던 문제입니다. 검사준비시간 10분, 작업시간, 검사에 대한 작업시간 50분, 그럼 총 소요되는 시간 60분. 그런데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은요. 바로 8천원이라고 할 때 평가비용이 있습니다. 평가비용, 그 평가비용에 해당되는 수익검사비용은 얼마인가 어떻습니까? 바로 60분 다 사용하는 거죠. 그 60분 동안에 돈 들어가는 게 그냥 8천원 되어있어요. 8천원 들어간다고 했으므로 정답이 8천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7번은요. 품질코스트에서 코코패트릭에 의해서 나오는데 예방코스트의 증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로 품질코스트는요. 예방코스트가 증가한다. 부적합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실패코스트하고 예방평가코스트라고 이야기하죠. 평가, 야는 예방이에요. 야는 프리벤션코스터, 피코스터고요. 그래서 예방비용이 증가하면요. 여기보다 좀 높은 게 야가 실패예요. 실패코스트라든가 그에 대한 어프레이저코스터 즉 평가코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나왔던 것으로 나온 것으로 예방코스터의 증가는 결론적으로 예방코스터의 증가는 실패코스터와 평가코스터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쉽고 봤을 때 다른 감옥에 비해서 여러분이 요구로서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몇 개 덜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번 나왔던 거 볼까요? 92번도 당연히 동일 문제이고요. 기술되었던 문제입니다. 91번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제가 유사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91번 볼까요? 그렇죠. 3회 이상 나왔는데 유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사라고 했는 이유는 야하고 똑같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유사라고 하였는데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면요. 정중앙에 있고 이런 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1번 딱 맞는 수도 있고요. 2번 매우 헛어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노란색 분필에 해당되요. 야는 딱 맞다라는 거. 딱 맞다라고 하면 약간만 실수가 있어도 야가 산포가 커지면 해서 부족하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공정능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약간의 실수만 하더라도 밖으로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다른 문제도 거의 대동소의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2019년 사회에 기출되었던 문제 감옥 5감옥 중에서 품질경영은 예년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신규 문제도 좀 더 많이 나왔고요. 비록 나온 문제입니다만 다 여러분 공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들도 좀 있었다. 특히 서비스의 품질특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실제 인터넷을 찾지 아니하면 틀리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높았으나 다른 감옥이 난이도가 약간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의 합격률은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행시되었든 간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제 교재는 무려 물론 90%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17문제의 85%입니다. 85%가 결론적으로 제 교재에 있는 것과 거의 같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나마 품질경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노력을 하시면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꼭 취득하고자 하는 품질경영을 취득하시길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용기를 얻으시길 기대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